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긴축 전망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겁니다. 또 미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삶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98% 상승한 2,77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한 90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에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률과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시에 같이한 수익률 보장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갭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서 의외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약했습니다.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아침서부터 해서 이렇게 오를지는 몰랐고 대충 이렇게 움직이다가 옵션만기 때 흔들리겠지 정도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들어올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딱히 시장이 강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자, 한번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서 들어준 부분들은 원래 장맛 좀 강했다면 2850까지는 원래 들어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들어준 건 들어준 건데 여기서 이렇게 뻗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뻗어갈 만한 그런 아직 수급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샀다가 어쨌든 사는 건 아니고 거의 건망 수준에 있고요. 지금 오늘도 코스닥을 좀 매도를 하는 부분들. 어제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어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들이 거래소를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아침에서는 쪼끔 샀다가 또 금방 또 팔 수 있으니까 믿어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수급이 약합니다. 매수세가 별로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이러고 있고 코스닥은 이 고점도 돌파를 못했어요. 약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번 주 목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제 이틀 뒤에 있을 목요일날 옵션 만기 때에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왜? 외국인들이 아직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어제 미국 시장도 잠깐 분석을 해보면 미국 시장입니다. 자, 다우존스. 약하죠? 올라타야 되는데 계속 도찌로, 음도찌로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다가 한번 밀리면 이쪽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질 못하고 얘도 애매하게 모양이 끝났고 오늘 보면은 분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장마판에서 좀 밀러 내려가는 흐름이었고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이 요날 반등을 줬으니까 얘네들은 빠졌던 거에 대해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약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약하고 미국 시장도 약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끝났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그렇게 오를 일이 없는데 그냥 올랐어요, 오늘. 오늘 올랐습니다, 아침부터. 근데 올랐는데 힘이 없어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업종이 움직이나 봤더니 일단 로봇 관련주 움직인 거는 논외로 두더라도 지금 소비주들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삶으로의 그런 이제 그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니까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죄다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텔, 관광, 여행, 그 다음에 카지노 거기다 엔터주까지 지금 골고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건강 개발만 5% 움직이고 하나투어 4.7% 올라가고 아까 7% 움직였던 것 같은데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쪽에 대해 강해요. 근데 이 강할 때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분할 매도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전략이지 이거를 지금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좀 크다 좀 올라가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소비주들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거예요. 시장이 흔들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해 내년에서는 이 소비주들이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소비주들은 만약에 물려도 괜찮다, 흔들려도 나는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카지도, 여행, 항공, 화장품 여러 가지 있죠 소비주들이 엔터주도 소비주고 이런 애들은 그냥 냅둬버리면 됩니다.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제 정말로 코로나가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전 세계의 그냥 계절 풍토병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냥 감기와 똑같이 가는 상황으로 되면 그러면은 소비주들이 그동안 눌렸던 부분들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쪽 애들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반면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건데요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져야 돼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공략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원래 자리로 다시 내려오면 박스껏 매매하라 그랬잖아요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올라가면은 따라 붙지 말고 어제도 누가 휴마시스였나요 얘였던 것 같은데 어제 2만 5천 2백 원에 샀는데 3백 원 수익 났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어제 문자로 질문 주셨던 분 제가 파시라고 그랬죠 매매로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수익권 여기서 팔라고 했던 건데 밀리면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오늘 지금 죄다 지금 8% 10% 떨어지고 있는데 더 빠져야 됩니다 한 10에서 20% 더 떨어지면 최고죠 그래서 더 한 1, 20% 더 떨어지게 되면 잘 보고 있다가 단타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애들은 내려오면은 사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조정받으면 공략해야 될 단타 종목들은 뭐를 보여야 되냐면 제약바이오주의 저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단타 타이밍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비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업종들 요거 요쪽 조정받으면 이쪽을 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쟤네들이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가니까 살 수는 없지만 조정받으면은 음식업종들 그리고 항공주들부터 해가지고 여행, 카지노 등등 소비주들은 조정받으면은 한번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인데 아직 시장이 그렇게 세게 조정을 안 받으니까 관방 정도로 가시면서 일단은 종목들 움직이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 주셨네요 리오프닝주들이 강세해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관망을 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진단키트주 단타 타이밍 이야기까지도 해주셨네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조 종목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 화, 수, 는, 설, 연, 휴, 휴장이었고요 삼성 SDI 매수가 미도달했고 PI 첨단 소재 수익률 2.6%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조 종목 살펴보시죠 어제 편입된 삼성 SDI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부정보총 누적 수익률 17.3%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역시 삼성 SDI입니다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이 애매해서 오늘 의외로 좀 종목들이 움직여서 단다 타이밍으로 줬어야 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원래 시장이 애매할 때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야구 선수도 타자도 모든 공을 다치지는 않습니다 공을 봤을 때에서 예상했던 공이 아니면 흘러보내기도 하죠 괜히 여기서 잘못 건드렸다가 물려가지고 고생한 것보다는 옵션 만기까지 차라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서는 매매 타이밍으로 좋은 게 저쪽에 있는 진단 키트 관련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흔들리잖아요 저거 기회예요 근데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1, 20% 더 떨어지게 되면 제가 지금은 삼성 SDI를 계속 가지고 나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단 키트 관련들을 표옥 종목으로 갖고 나온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날이 진단 키트 관련들을 단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빠지면 좋아요 어쨌든 지금 차익 실현 나오면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다 떨어지게 되면 저건 다 매매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움직이는 카카오뱅크도 결국은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많이 빠지면 좋습니다 근데 PI 첨단 소재는 왜 올라간대요? 좀 떨어져야 다시 살 텐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오늘의 표옥 종목은 삼성 SDI인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자 전일선 표옥 종목 AS 삼성 SDI 자 50만원으로 조정받으면 공략해보자 그랬는데 50만원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내려올랑 말랑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떠있으니까 걔네들이 전망은 좋아요 미래 전망은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래 주식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에서 고점이 나오고 빠지는 거예요 제약주들도 그랬잖아요 제약주들 2021년 1월 달에서 고점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다 좋게 나왔습니다 얘기들은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할 때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면 도망 나와야 되는데 2차전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2차전지가 이미 작년도서부터 해서 올 상반기에 보면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다들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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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도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쪽은 별로 재미가 없고 삼성 SDI는 그것보다는 얘도 2차전지에 엮여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거고 다시 반등 나와도 또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50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수가 아직은 잘 버티니까 50만원 안 주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50만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혁 종목도 삼성 SDI인데요 오늘 추천의 의미는 없고요 관망의 의미로 가지고 나온 거고 지난주는 삼성전자를 6만원에 계속 얘기를 했고 이번주는 삼성 SDI를 50만원에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정말 종목들을 사야 될 애들이 있으면 지난번에 PR 첨단 소재 갑자기 이번 주에 갑자기 PR 첨단 소재를 여기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낙폭과 대 따른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깔끔하게 강하게 움직여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코스닥은 드디어 살살살 올라오는데 수급이 약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이 약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적인 분위기로 그래서 삼성 SDI보다는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 눈이 저는 돌아가고 있는데요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져갖고 원래 자리로 쭉쭉쭉 내려오면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100%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수젠택은 100% 올라갔고 나머지도 30에서 50, 60%가 올라갔는데 선수들은 거래량을 보고 패턴을 본 다음에 거기서 단타를 치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거래량이 화끈하고 이슈도 있고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도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 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다시 확진자들이 계속 급증을 하면서 시장을 빼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코로나가 그렇게 아직 그렇게 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렇게 뭐 위험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조만간에는 끝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와주면서 할 것 같지만 시장이 정작 빠질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 시장을 뺀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시장이 떨어질 때에서는 그 동안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던 애들이 악재로 잘 작용을 하고 예를 들어 실적이 좋아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버텼다 좋았다 반등 나왔다라는 얘기가 다음 분기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시장을 뺄 때에서는 별의별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떨어뜨리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뿐만 아니라 유가도 지금 150달러 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강할 때에서 빠질 때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끄집어다가 코로나 얘기도 끄집어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눈땡이처럼 굴려가지고 이거를 흔들리는데 작용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조정받으면 제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서는 한번 저걸로 공약을 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의 표욕 종목은 샘상 SDI인데 매수 가격 50만원 그대로인데요 매수 가격은 또 안 들어올 겁니다 오늘의 표욕 종목 삼성 SDI였습니다 오늘의 표욕 종목 삼성 SDI 만나고 왔습니다 관망의 의견으로 가지고 나오셨다 역시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값 50만원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백원의 전병률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값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주성엔지니어링이요 주성엔지니어링 네 매수값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만 1,500원 15% 2만 1,500원의 비중은 15% 이거 지금 시장 위치에서 저렇게 떠있는 종목은 굉장히 불리해요 저게 이거를 반등주게 되면 저는 그냥 팔았다가 다시 싸게 샀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을 이거를 5천원대 4천8백원대인가 5천원대인가 5천8백원대 5천8백원대부터 추천해가지고 5천8백원대 추천한 것도 있지만 2011년도에서는 7천원대 8천원대에서 추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수익을 계속 많이 내줬던 종목은 맞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이 좀 불리합니다 매수값이 좀 높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그저께 하고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그냥 갑자기 많이 매일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가 됐으니까 빠지는 거겠죠 어떡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62선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 나와가지고 2만 1천5백원으로 올리면 빠져나오세요 일단 2만 1천5백원이요? 네 2만 1천5백원으로 반등 나오면 그 정도 가격이 올라와 파실 거 아니에요 지금 손절해도 상관없으면 지금 손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니까 62선을 찍고 다시 반등을 주면 거기서 일단은 비중을 쥐어가지고 빠져나오시고 시장이 지금은 2천6백원을 지지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옵션 만기 전후로 해가지고 흔들려주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거나 유럽 시장의 저점이 깨지면 우리 시장에는 타격을 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2천6백원을 슉 하고 내려갈 텐데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거래요 이미 벌써 지금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유럽 시장은 아직 주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미국 시장은 주추세가 한 번 깨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안 깨졌는데 중기랑 단기는 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깨졌기 때문에 이게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깨졌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2천6백원을 깨고 결국은 2천4백 쪽으로는 한 번 도달을 할 거예요 그 2천4백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 2천4백이 지금 당장 조정받는 게 아니고 저는 한 3주 정도에 4주 정도의 기간을 얘기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한 2, 3주 정도 타이밍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 떨어지게 되면 주성 엔지링도 60위선을 깨가지고 1만 5천 원 쪽으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2만 1,500원 보다는 1만 5천 원 이하로 제일 좋은 가격은 1만 원대 1만 5천 원 이하로요? 1만 5천 원 이하로 내지는 제일 좋은 가격은 1만 원대 1만 원 깨지면 최고로 좋아요 이거는 1만 원 깨질 때 사면 수익 많이 나는 종목인데 근데 그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박살나야 되고 다 박살나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2만 1,500원으로 올라오면 한 번 팔아주셨다가 1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갈 때 다시 주워 담으세요 그게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8% 반등 나오네요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21만 5천 원의 비중 50% 아마 상장하고 나서 재미가 별로 없었을 것 같네요 어디서 사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갖고 있다가 손실이 났는지 아니면 사자마자 떨어졌는지 일단 21만 5천 원이면 손실이 작지가 않네요 지금도 마이너스 한 39%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손실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셔야 되고 좋아서 보유 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보유고 많이 이미 빠졌으니까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는 비중이 많으니까 안 되고요 시장 분위기도 추가 매수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수가 이미 저항대로 부딪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결국은 떨어집니다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떨어졌으니까 올라간 거고 기술적 반등 반등 줬으니까 조만간 떨어질 겁니다 힘이 없어요 원래는 그냥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나는데 그냥 올렸으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뭐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유를 하시고 18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뭐 가다 보면은 18만 원 갈 때가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매지온 매수 가격은 22만 원이시고 비중 이분도 50%시네요 자 이거는 좀 차트 공부를 좀 시켜드리면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은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고점에 고점이 하면 이렇게 되고 평행으로 그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주식을 공략할 때에서는 저점 저점 고점 고점 예를 들어서 이걸 24만 원에 공략한다 고점에서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점에서 공략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랑 요거 요선으로 여기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2만 원에서 공략했으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N자형으로 올라와 있는 목표치도 불리한 위치에서 공략을 했고 이렇게 불리하게 공략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고점에서 물려있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20만 원 뚫으면 뚫는 게 쉽지가 않은데 수급도 다 꼬였고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왕창 다 팔았어요 고점으로 올라갈 때 다 팔았나 봐요 외국인들은 뚫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뚫기보다는 20만 원을 갖다가 다시 밀리면서 16만 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EM코리아 EM코리아 EM코리아가 참 예전에서는 작년에서는 그래도 잘 움직였던 종목인데 아마 작년의 기억 때문에 EM코리아를 공략을 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좀 재작년 재작년에서는 잘 움직였는데 2020년도 잘 움직였는데 작년에서는 아마 이쪽 종목으로 공략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아마 원수 졌을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엔터즈 쪽에서 이런 모양 하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이 안 좋은 거예요 엔터즈 쪽에서 이런 모양 하나 있던 거 제이 콘텐츠리였나 그렇죠 저런 모양이 왜 안 좋으냐면 저렇게 될까 봐 그렇죠 이렇게 은봉 두 개 나오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말뚝을 박아버리면서 못 가게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전기를 끊는다고 해서 여기저기 명산에다가 말뚝 꽂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위에다가 이렇게 못 가게 짓누르는 거래가 실리면서 터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피해야 될 종목들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 이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시간을 오래 지나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 그냥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4,700원에서 손절하기에는 27% 정도 손실이고 그렇죠 27% 손실이고 손실이 너무 크니까 4,000원이나 4,000, 2,300원으로 올라오면 손실이 10% 딱 줄어들면 거기에서는 손절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좋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두 개 쌍봉이라고 쌍봉은 아니죠 쌍봉은 이게 쌍봉인 거 그렇죠 쌍봉인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두 개의 뿔 같은 모양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인데 이게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각오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카카오 14만원에 20%입니다 카카오 네 14만원이요 네 14만원 카카오는 참 좋은 종목은 맞는데 왜 14만원을 사셨을까요 아 그때 막 들어간다 그래서 간다 그래서 원래 남들이 다 간다 그럴 때에서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다 안 간다라 생각했을 때에서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80% 정도를 줄여가지고 가격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저는 원래 바닥 종목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를 옛날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18,000원에서 2만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그때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언젠가는 많이 빠지겠다 싶어서 올라올 때마다 제가 조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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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16만원대 맨날 얘기했거든요 얘기를 정말 빠지죠 네 진짜 빠지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올라갈 때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예전에서 제가 저쪽에 이데일리 방송에서 있을 때 거기에서 이거를 19,000원 18,000원 20,000원 그때는 이제 10만원 아니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제 10만원대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가격이 바뀌어서 그렇고 그때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빠질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빠지고 나서 나중에 많이 빠지면 이거는 그때 사야 될 종목인데 이거를 고점에 물려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은 지금 20%시고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없는데 원래 빠질 때 되면 없었던 악재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빠지거든요 최근에서는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그 논란 대주주가 여기 있는 대표이사가 막 주식을 팔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도덕성 문제들 뭐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때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급락 나오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급락 나오고 그러다 급락 나오다 보면 또 다른 또 얘기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떠오뜨리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반등을 주더라도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등을 주더라도 11만원은 쉽게 못 넘어가요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각오를 해야 돼요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는 어느 가격이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이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회사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제가 볼 때는 한 6만원에서 5만원까지 내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6만원을 안 내려오고요 11만원에서 12만원은 반등 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11만원에서 12만원 반등을 줄 거니까 거기서 다시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떨어지고 그러면 6만원 가는 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8만원까지 또 기어 올라왔다 또 왔다 갔다 또 떨어지면 4만원 되는 건데 그렇게 떨어지는 게 한 2년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떨어져요 지금 당장은 흔들리더라도 한 7만원 8만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고 11만원 12만원 올라갈 거니까 11만원 12만원 올라갈 때 그때 질문 주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말고 7만원에서 지지할 건지 8만원에서 지지할 건지 아니면 진짜로 6만원까지 떨어졌다 올라갈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구간에 공략을 한 거예요 얘를 그렇죠 걱정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구간에서 공략을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건데 이게 한 3년 전만 공략했었어도 대충 고점에서 사도 그냥 놀다 밖에서 막 놀다 보면 올라가 있네 한 달 뒤에 오면 더 올라가 있네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 2년 전 1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으니까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11만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근데 제가 제가 접수했던 종목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될까요 다른 걸로요 다른 거 어떤 종목이신데요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네 29,800원 거의 3만원 돈에 샀는데 29,800원 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갭을 이렇게 띄우고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비중은 10% 네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갭을 참 띄운 상태에서 원래는 장이 강할 때에서 차트 보겠습니다 강할 때에서는 여기 3만원 자리 갭을 띄운 자리 여기가 안 깨지면 그냥 보유해도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장이 강하거나 종목이 강하니까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3만원이고 지금 위협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갭을 메우면 이제 손절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매도 매도 근데 일본 무슨 기술을 우리가 획득했다 하면서 뭐 그럴 경우는 뉴스에 지금 강세를 준 거잖아요 원래 뉴스에 팔아라 라는 증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파시느라 급하신 것 같아요 자 단할 단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이고요 12,400원의 비중 10% 음 이거는 지수 좋으면은 수익으로 바뀌겠네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그럼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죠 이게 지금 안 쉽습니다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지금 오늘 보면은 움직이는 쪽이 저쪽에 엔터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YG엔터 하이브 강세 보여주고 있고 뭐 SM도 강하고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하나투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진짜 강하다라면 거래가 폭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들었다가 또 밀렸다 들었다 밀렸다가 단할도 마찬가지예요 들어 올려봤다가 정말 많이 가면 여기 15,000원 16,000원 들어오려다 또 밀릴 겁니다 근데 아마 보유하신 분의 지금 의도는 물렸는데 수익으로 바뀔 거냐 이거 질문하신 걸고요 수익을 15,000원까지 40%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익으로는 바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 시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점 고점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만 3,000원대에서 1만 4,000원까지 목표치를 보시면서 수익으로 돌리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반도체 재료주들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이 한때는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 종목만 강하고 얘도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매수 가격은 4만 6,700원 비중은 10%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을 고점에서 물려버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반등 나오면 4만 2,000원 반등 나오면 손절 고민하세요 기관들도 팔았고요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팔았습니다 한 차례 애들은 조정을 받아야 들어올 것 같으니까 4만 2,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일단은 손절을 대응을 했다가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시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률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정 삼성 SDI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아난 의미는 아니고 관망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값 50만원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0.53% 하락한 56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오프닝주가 강한데요 여행주, 항공주, 면세점 관련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수 1% 상승한 2,77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0.82% 상승한 906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을 설명할 때에서 완벽하게 박스권 매매 대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뭐다? 떠 있는 거 절대로 공략하지 말아라 떠 있는 거 공략하면 물린다 그랬죠 떠 있는 거 공략할 게 아니고 걔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사라 그랬는데 커버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떠 있으니까 제가 쟤네들 갖고 있으면 분명히 물릴 거다 흔들릴 거다 지금 완벽하게 시장이 박스권 장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00이 깨지면 다시 폭락장으로 변분을 하지만 아직 2,600이 깨진 장도 아니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도 아직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되는데 절대로 떠 있을 때 공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리오프닝 관료주들도 지금 떠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 공략할 게 아니고 매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엔터주 쪽에서 하이브랑 YG엔터랑 YG플러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급등이 나올 때에서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항대에 부딪힐 때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아직 여유가 있는 애들은 더 보유를 하셔도 돼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치에서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서 32만원, 35만원 가면 박스 꺼내서 여기에서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데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로 붙었죠 얘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그래서 지금은 박스 꺼 매매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떠 있는 거 공략하면 바로 물리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타를 노려야 되는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소비주들 근데 지금 떴으니까 공략할 게 없어요 문식업종이라도 급락하거나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그런 게 또 아니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 주도를 쭉 떨어지게 되면 저쪽을 매매로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더 떨어졌을 때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 또 다시 또 반대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쫓아다지지 말고 물린 사람들은 어차피 손실이 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매매하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할 게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손실이 작게 예를 들어서 카지노 관련 주가 됐든 관광주가 됐든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10% 안쪽으로 확 줄었다 한 번 파세요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재공략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더 올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 네 매수가는 2만 9천원입니다 2만 9천원이시고 비중은요? 한 15% 정도 되고 있거든요 15% 정도? 네 일단은 저는 항공주 쪽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대한항공도 그렇지만 아시아나항공 근데 먹을 폭은 아시아나항공이 큰데 강한 거는 또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3만 2천원에서 한 3만 4천원 욕심되면 3만 4천원인데 3만 2천원에서 3만 4천원 사이로 올라가면 얘를 팔아다가 아시아나항공으로 교체를 하세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아시아나항공을 좀 저기하냐면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대한항공은 그게 뭐라고 유상증자가 끝난 거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유상증자를 안 해서 혹시 유상증자에 들어갈까 봐서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못 들어가고 그 리스크가 있을까 봐서 대한항공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어쨌든 유상증자 예전에서도 했었던 적은 있는데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든 어쨌든 박살이 나도 주가의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갈 폭이 굉장히 커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갈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길게 봤을 때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할 때에서 무조건 유상증자가 악재는 아니고요 누군가가 3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확실하게 그거를 받아주는 물량들이 누가 확실하다 예를 들어 그거를 삼성전자가 받아준다 그러면 최고의 호재죠 그렇죠? 기관이 받아주든가 아니면 어떤 모두 투자자들이 받아주거나 그러면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니고요 그거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합병을 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했을 때에서 사주는 애들이 결국 쟤네들이 살 건데 뭘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악재는 아니냐요 그러면 3만 2천 원에서 3만 4천 원 정도 사이에서 봐서 매도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매도를 해주시고 거기서 분할 매도해서 어차피 항공주 대한항공이 올라가면 아시아나가 쫓아올라갈 거잖아요 어차피 합병을 할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이슈도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슈도 길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먹을 폭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아 기아 자동차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수익은 났었는데 별 만족스럽지 않아서 뒀더니 다시 떨어졌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만 9,900원이고요 20% 정도 돼요 7만 9,900원에 비중은 20% 같은 운수업인데 자동차보다는 차라리 항공주를 하시지 그렇죠 두 번이나 수익은 났었는데 그러니까 항공주를 하시지 항공주 항공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신한수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자동차는 많이 올라가서 얘네들은 좀 별로고 하면서 차라리 소비주 쪽에서 항공주들 아시안항공을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트 보면은 기아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수익이 바뀌게 되면 8만 2천 원대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바뀌게 되면 기아는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냥 8만 2천 원대 오면 매도할까요 그러니까 8만 2천 원 정도에서 왜 매도라는 게 좋으냐면 벌써 얘네들이 박스권을 오랜 시간 가졌는데 이 박스권 오랜 시간 동안에서 얘네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기관들이 물량들을 줄이면서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물량들을 매집해가고 위로 땡겨서 고점을 돌파해줘야 되는데 기관들을 봐봐 여기 지금 시퍼렇게 여기 아주 파란색으로 아주 도배를 해놨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얘네들이 한 짓은 팔고 도망가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들고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이걸 팔아줬다가 차라리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실망을 하고 다 던지고 안 가니까 버리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은수항공 쪽이라면 자동차 기아보다는 아시안항공이라든지 이쪽 부산에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쪽을 차라리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안항공 쪽으로 갈까요? 아시안항공 쪽은 한 번 더 빠지면 지금 가격은 안 돼요 갑자기 또 지금은 코로나의 공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여주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 아니 뭐냐 위드 코로나는 무슨 위드 코로나냐 지금 위험하다, 큰일 났다 지금 그리스 이쪽도 지금 사망자 속출하고 있고 지금 난리다 그러면서 다시 얘네들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때 줍는 거예요 다시 폭락하면 다시 폭락하면 아셨죠? 어쨌든 기아는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고 현금 갖고 있다가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재폭락을 했을 때 그때에서 싸게 주어 남으면 그러면 저는 완벽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 효성 PNC 효성 TNC 효성 TNC 이것도 차트가 지금 꼬꾸러져 있는데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57만 원의 비중 20% 자, 이거 며칠 전에서도 한 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화학 섹터 음... 이게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유지를 내고 있으니까 이번에 반등 주면 50만 원 또 빠지면 여기 다시 30만 원대 40만 원 깨질 거예요 다시 조정받으면 50만 원대로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빠지면 다시 40만 원에서 30만 원대 후반에서 다시 주어 담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매를 해야 되는데 상승 트렌드에 있을 때보다 하락 트렌드에 있을 때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밑으로 조정받을 때에서는 버틸 거냐 아니면 매매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그냥 냅둬도 되고요 냅두면 이게 지금까지 내려가서 30만 원 내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50만 원 회복하고 60만 원 갈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올라가는 그 흐름보다는 다시 올라갔다가 되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보유만 되거나 50만 원 올 때 다시 질문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원래 화학 섹터들이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막 100달러 근처에 90달러 넘었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면 지금 7년 만에 지금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정유화학주들도 급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 관련주들도 원래 급등을 해야 되는데 뭐 딱히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움직이는 거는 롯데관광개발이나 움직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사줘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움직이는 쪽은 농심이 잘 움직이죠 농심 롯데칠성 음식 업종이 더 잘 움직여요 오늘도 잘 올라갔다 밀리긴 했지만 농심 이런 애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돈이라는 거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그래도 이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8만 원까지의 반등을 보시면서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기가레인 기가레인 네 기가레인 지금 모양이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어떻게 지금 이거를 사셨 매수과기가 얼마 사셨나요 2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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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은요 30%요 비중은 30% 2440원 비중 30% 선생님 잘 부탁해요 뭐 잘 부탁드리고 저는 근데 보이는 데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래량도 없고요 지금 박스권인데 이게 저번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 이게 저번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 이렇게 기가레인부터 해서 서진 시스템 통신 장비질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정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데 그때 정리했었으면 물론 지금 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단타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시장이 단타 타이밍을 주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보니까 갑자기 코스피가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한 2, 3분 전에 지금 지수가 확 밀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뭐 러시아 애들이 심심해가지고 또 폭격기 두 개 핵 미사일 또 장착해가지고 또 유럽을 또 상공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때문에 또 미국이 또 열받아가지고 또 뭐 얘기가 또 나오고 갑자기 이게 급냉냉해질 수 있는 악재로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유가 문제로 흔들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 시장을 흔들릴 수 있는 과정이라서 시장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공략하려면 얘가 차라리 더 빠져야 되는데 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은 지금 손실이 13%대에 있는데 이게 2,20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차라리 줄이세요 그래요? 비중을 줄이시고 이슈가 지금 이쪽보다는 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갖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30%까지 경험했다가 본전치기로 그대로 올라오면 그 동안에서 차라리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텐데 그럴까 봐 그래서 이거는 2,200원대로 올라오면 한 10% 올라와야 되거든요 2,200원? 네 2,200원대로 올라오면 거기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거기서부터 손절 대응을 좀 하셨다가 시장을 보고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시장이 다시 조정받고 움직이게 되면 소비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음식업종부터 해가지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카지노, 호텔, 엔터, 게임은 빼고 이런 애들을 조정을 받으면 항공주 이런 애들 이런 쪽을 보시거나 저쪽에 저게 뭐야 진단기택 관련주들은 저건 단기성 매매니까 저거는 매매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건 제외하더라도 소비주들 지금 매도하면 너무 손해가 많아요 어떤 거요? 지금 매도하면 너무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면 안 되고 2,200원으로 반등을 줄 때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조정을 받을 때에서 그쪽을 예를 들어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아시안항공이 만약에 폭락해가지고 한 30% 빠진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래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그쪽으로 교체하면 돼요 예 아셨죠?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퇴출되고 그런 건 없겠지요 뭐라고요? 퇴출되고 그런 건 없겠죠 아 퇴출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러면 되었어요 예 그러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올해 내년에서 계속 좋네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깔끔하게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관망을 했다가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겠다 해서 옵션만기 진화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공개방송 오늘도 없고요 신한수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유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경제TV, 서유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유경제증권TV안을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